사람이 사는 방식이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제가 참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사람은 살면서 사람의 성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평범한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익에 지나치게 민감한 이익의 인간도 있고 그리고 또 때로는 소수지만 신념의 인간도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에 가서 조수 꾸미고 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조국 씨 건으로 민주당에서 한 번 고발을 해가지고 또 영등포세 같은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조국 씨 자신이 또 직접 뭡니까? 고발을 해가지고 고소죠 고소지. 앞에 거는 고발이고 고소를 해가지고 또 강서경찰서 가서 또 조사를 받은 적이 있네. 조국 씨가 저보다는 5년 아래고 같은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같은 고등학교 나왔으니까 직접 고소를 해가지고 무혜미로 다 끝났습니다마는 고소하고 난 다음에 공병호 고소했다 이렇게 또 신문에 언론 투레이를 해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은 또 공박사 잘못난 일을 한 모양이다 이렇게 또 생각 안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뭐 고소고발을 참 잘하니까 고소고발하면 피곤하잖아요. 경찰서 가야 되고 뭐 그다음에 또 관련 자료를 뽑아야 되고 전혀 생산적인 활동이 아닌 거죠. 조국 씨가 쭉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올해 57살이죠. 57살이니까 뭐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제 학예휴가를 마치고 이제 출근길에 간단한 그런 기자들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대통령이 아마 파이팅을 외친 기자가 있었던 모아입니다. 그거 뭐 애교로 좀 봐줄 수 있잖아요. 요즘에 뭐 천하가 다 대통령이 힘들다는 이야기는 아니까 젊은 기자들 입장에서야 출근길에 대통령한테 잘하십시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 좀 넉넉하게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또 그렇게 뭐 욕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어둡니까? 쪼잔해지는 거잖아요. 나이들도 있고 하니까 뭐 30대 기자 정도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간단한 이야기지만 우리 자신을 한 번 되돌아보게 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의 파이팅을 외친 기자의 소속을 공개고 좌표 찍기를 공격을 유도하나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내용이 실렸네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월 8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 이른바 도어 스태핑 자리에서 대통령님 파이팅이라고 외친 기자의 소속을 공개했다. 또 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기자의 응원을 아부라고 비판했다. 뭐 다들 나이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또 뭐 아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참 기자가 참 그냥 뭐 재미삼아서 좀 안 된 마음에 대통령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한 사람은 아부라고 하고 한 사람은 또 소속 기자까지 밝혀가지고 자신들을 믿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공격을 하게 한다. 참 이상하잖아요. 가윈 문정권 하에서는 또 무슨 뭐 대일 문제가 발생했대 축창관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참 그때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같은 사안을 이렇게 다르게 볼까. 조국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국에 거주 중인 영국 출신의 프리랜스 기자 라파일 라시드의 트윗을 공유한 뒤에 치어리더처럼 윤석열 대통령 발 앞에서 굽신거리는 기자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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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소속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들 아래 갔습니다. 윤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데 한 기자가 대통령님 파이팅 이것은 이제 아마 영국 기자가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일부 기자들이 치어리더처럼 윤석열 대통령 발 밑에서 굽신거리는 모습이 민망하다. 영국식 시각은 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한국적 시각에는 다르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영국 기자의 표현대로 그대로 원용을 한 모양인데 영국 기자는 영국 기자가 보는 관점이 있을 것이고 물론 기자가 여러분들 대통령에게 격려라는 파이팅이란 외치는 것이 뭐 그렇게 평범한 일은 아니고 이례적인 일이긴다 합니다마는 그러나 능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내가 이제 오늘 그 부분을 다룰까 말까라고 생각하다 다루기로 한 거는 사람들이 좀 넓게 사자 이야기입니다. 좀 쪼잔하게 살지 말고 사람들 험담이라든지 나쁜 점만 보지 말고 오늘 어느 한 신문을 보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한 분이 말씀이 어린 시절부터 유치원을 갈 때부터 아이들한테 가르친다고 하네요. 절대로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지 말라. 그걸 가르친다고 하네요. 절대 다른 사람은 험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뒷담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부터 그러니까 한 30년 이상 전이네요. 제가 신혼산림을 서울의 외곽에 쐈는데 그때 바로 앞에 연세가 아주 많이 드신 동양 출신의 경남 통영 출신의 할머니가 따님 집에 자주 놀러 오셨거든요.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너무나 많은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는데 그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내용이 귀에 꽉 담겨 있단 말이죠. 경남 통영에는 이제 이종의 어항이니까 차가 진입할 수 없는 좁은 이런 길을 통해서 집이 다다닥 붙어있는 데가 항남동이라는 데 그런 데가 있죠. 그 할머니 말씀이 이런 겁니다.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아마 그 집을 따라가서 일본인도 살고 아마 한국 사람들도 살고 그랬던 모양이죠. 일본인 아낙들은 이렇게 둘러 앉아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안다고 그렇게 그 할머니가 하셨던 이야기가 세월과 함께 대부분은 다 망각의 강으로 다 흘러가고 말았는데 그 부분이 선명하게 머릿속에 남아있거든요. 왜 그게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때 30대 초반이나 그때 20대 말이나 그때 그거를 민감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30년 훨씬 넘은 세월 동안 머릿속에 딱 있는 거죠. 타인에게 험담하지 말라. 그렇게 여러분들. 최민희 전 의원도 깜짝 놀랐습니다. 최고 근력자에게 아부하는 기자라니. 이 같은 반응에 대해서 한 네티즌은 전직 장관인 사람이 개인 소셜미디어에 좌포찍기 공격을 유도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미디어 오늘 보도에 따르면 치어디드 트럼 윤석열 대통령 발 앞에 굼신거린 기자는 무선무선 TV 소속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는지 요즘에는 한번 들어가 보니까 엄청나게 그걸 많이 했네. 소셜미디어도 약간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있기는 있는 모양인데 계속은 뭡니까? 무슨 기사나 이런 것을 날리는 걸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꼽은 마음이 많이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나무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조국 사건으로 손을 안 대려고. 조국 사건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그 당시에 언론들이 하도 집요하게 파헤쳤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그냥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반면에 사의로 선거 부정 문제는 언론들이 철저히 침묵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00여 건의 고소고발을 다 뭡니까? 뭉개인 거 아닙니까? 정치검사답게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덤탱이 씌우는 걸 좋아하죠. 김일성이가 박은영 양케 이름들 6.25 전쟁 패전 책임을 물어가 숙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거죠. 이번에 여러분들 사태를 보면서 이준석 씨를 보기 바랍니다. 저는 이준석 씨의 사고가 거의 좌파적 사고 방식에 굉장히 익숙한 인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좌파적 사고 방식의 가장 중요한 그런 특성 가운데 하나는 내가 책임을 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파적 사고의 가장 강력한 그런 특성은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을 하고 내가 그 행위와 선택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거기에 여러분들 진정한 의미에서 우파적 사고 방식의 가장 근본에 해당하는 것이죠. 선택과 책임이란 겁니다. 선택과 책임. 아주 고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표현이고 자기 선택의 원칙과 자기 책임의 원칙이 양기둥으로 여러분들 올라 있는 거기에다가 자기 인생을 구축해야 성취도 있을 수가 있고 성공도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자기 선택의 원칙과 자기 책임의 원칙을 개인적으로 망각하게 되면 저는 잘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사업가든 정치인이든 일반 시민이든 간에 그런 경우 삶이 여러분들 잘 풀릴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회의 시대 정신이 자기 선택의 원칙과 자기 책임의 원칙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쪽으로 가게 되면 그 사회는 뭡니까? 그냥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회가 번영의 길로 달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일단 정신이 살아야 뭡니까? 그러니까 물질도 생기는 거고 정신이 죽으면 물질도 죽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60년 70년대 이런 80년대 한참 바깥시장을 향해서 개척자 정신이 그렇게 그거 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라에 대해서 나한테 뭘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대한민국 건 현대사를 되돌아볼 때 그때가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시대였다. 아마 그렇게 회고하는 날들이 곧 올 겁니다. 많은 것이 부족했지만 희망을 갖고 스스로 힘껏 뛰었던 시기였다. 아마 그렇게 아마 사가들이 기록할 것이고 하기에 사가들도 요즘에 뺏다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수사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조국 씨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이준석 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 문제 때문에 내가 수사를 받았다 이런 게 아니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준석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제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조국 사건을 그냥 유야무야하게 선택적 수사를 안 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지만 조선중앙동화가 하도 야단을 치니까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이렇게 하다가 뭡니까? 자기도 그냥 모가지가 날라가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지 않습니까? 무슨 정의로운 사람이라기 때문에 수사를 한 게 아니죠. 진짜 정의로운 사람이면 사의로를 수사를 했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입에 공정상식 정의를 외치지만 실상 무가 공정상식 정의가 몸에 체화되어 있는 사람은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금 뭐 여러분들 구정권 이런 사건 가운데 해결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제대로? 그 사건 가운데 이런 엄청나게 큰 사건이 뭡니까? 대법은 대법관이 재판거래에 이런 일류된 의혹이지 않습니까? 권순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자 대법관 1959년 대전고등학교 출신 서울법과대학 졸업 대법관으로서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의 무효사건에 대해서 재판거래 의혹이 강하게 이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사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 어떤 사건만큼 여러분들 중요한 사건이죠. 특별히 뭐 공정상식 이런 말이라는 것은 그냥 꾸미면 검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이라면 검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심이나 진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을 보게 되면 드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씨가 너무 섭섭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 당시에 어찌할 수 없어서 당신을 수사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로 부인이 지금 옥골을 치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섭섭해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당사자는 힘들겠죠. 집사람이 갇혀 있으니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히 당신을 찍어가지고 한 게 아니고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도 보시면 원제이님이 말씀 잘하셨네요. 다들 너무 진지한 것 같습니다. 그냥 젊은 기자가 휴가 마치고 2주 만에 출근하니까 오래간만에 대통령을 만난 거 아닙니까? 매일 보다가. 그러니까 대통령 함께 좀 애교 수준으로 이런 격려사를 할 수 있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좌표 찍기라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느냐 이야기죠. 아이 님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 의견도 표현 못하게 하는 게 서울대 법대 교수 수준인가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많이 위축됐죠. 특히 이제 공직자에 대한 부분은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평범한 신민과 달리 의심이 강하게 공론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막아서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조국 사건이 터졌을 때 조국 씨가 그냥 서울법대 교수였으면 그냥 무난하게 덥지만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기 때문에 공직자지 않습니까? 공직자에 대해서 폭넓은 비판은 다 허용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저런 여러분들 의심이나 의욕은 그거를 여러분들 뭐죠? 허위 삭실 직시라든지 이런 것을 몰아가지고 명예훼손 혐의로 이렇게 걸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있어선 안 되는 일이죠. 모든 공직자들에 대한 부분들은 의심이나 의욕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보통 시민들과 달리 폭넓은 비판이 허용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